XSFM입니다. I, D, W, K 이 사람을 굴복시키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은 보통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큰 집단을 향하는 분노로 발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머릿속 한 구석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죠. 큰 선거는 보통 이런 내밀한 심리적 문제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문제가 모여 사회가 이상해진 경우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죠.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이런 말 왜 해 지금 금요일 순서인데. 주말에 인사드립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221번째 순서입니다. 주말 순서고요. XSFM의 최근 프로듀서 UMCU입니다. 윤세민 기자가 앉아있을 것만 같습니다만. 네. 손희상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호를 바꿨습니다. 원래 많잖아. 방귀 손희상입니다. 뭔데요 그건? 방송의 귀염둥이라는 뜻인데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장르를 아재개그라고 구분하기도 어렵고. 아재도 아닌데 저래. 원래 그 역할을 하시던 분이 지금 제 앞에 나와 계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판타님. 판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방귀라길래. 네. 아까 신경씨가 그랬잖아요. 마오주의자라고. 아니 제가 마오주의자가 아니고 마오빠라고요. 아 마오빠. 마오가 평소에 이제 그 발언이나 속시원님 말해라는 거 다 방귀를 갈긴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그 얘기라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밀덕들도 이제 장르를 나누면은 네. 그 부처님의 장르를 크게 둘로 구분하면 하나는 이제 그...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예요? 아니 아니. 부처님을 이제 그 장르를 나누면은 그 대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파마머리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밀덕도 이제 구분을 하면은 이제 그 중국 러시아 밀덕하고 그 다음에 뭐 독일 밀덕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요. 네. 제가 이제 그 이제 전자 쪽에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모택동이든 뭐 림비아오든 아주 좋아합니다. 네. 방귀 손희상 임시 고문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지나도 그 알씨를 다시 듣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방송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크리에이티브한 얘기를 하자면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대선이 지나고부터 그 사실은 되게 많은 개편을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2주에 꼭 기억해야 할 이제 앞으로 미래의 역사 같은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하나 연습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 사건은 반드시 반드시 기억에 남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유나이티드 항공 오버부킹을 핑계로 한 타인종 반달 사건 네. 네. 이거 꼭 반달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분이 문화제도 아니시고 유나이티드 항공에 시카고에서 출발해서 루이빌로 떠나는 미국 내의 국내 편입니다. 3,4,1기의 승무원들이 승객을 무자비하게 끌어내다가 승객은 출혈이 되는 상처를 입고 그 상황이 동영상으로 찍혀서 전 세계에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이성적으로 이런 해석은 가능하실 겁니다. 원래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는 데가 고객 응대가 무례하고 자의적인 편이다. 또 하나는 승객 보호보다는 아무래도 이 트랜스포테이션이나 서비스 문제에 있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권익에 좀 더 편의가 맞춰져 있는 게 미국 법입니다. 그래서 종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좀 폭압적인 착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럼 법의 문제 그리고 미국의 항공업계의 업무 처리가 엉망인 것은 미국에서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생겨서 일어난 일인데 다만 해외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과 북미 대륙 특히 미국에 살고 계신 소수 인종 이민자 사회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잠재되어 있던 불만의 티핑 포인트가 건드려졌고 폭발해서 그것이 누군가를 꼭 배척하거나 멸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터뜨린 그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 아니겠는가.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있던 다른 혐오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백인들의 댓글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저게 동양인인 게 무슨 상관이냐. 소수 민족들이 인종들이 자꾸 저런 소리를 하니까 이퀄리티를 이야기하고 싶어도 하기가 싫어진다 내가. 이걸 소수 인종이라는 이유로 있던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백인 혐오다. 라는 댓글이 막 이어지고 그것은 저는 뭐 광화문에서 폭식투쟁을 하던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들도 어떤 모여있는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서 거기 나선 거거든요. 백인들과 소수 인종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이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몽고메리 버스 탑승 보이콧 사건처럼 현대사에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건들은 보통 개인이 가지고 있던 소소한 불만 내가 왜 화를 못 참았을 때 가끔 병원에 가고 싶을 정도로 불쾌한 어떤 건들 이렇게 큰 뉴스 토픽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와 관련돼서 논의의 장으로 끼어들어가지고 한마디씩 하는데 그 이야기가 다 혐오를 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갑자기 이 작은 사건이 되게 큰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발현이 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대선 데이터 센트럴 전에 마지막 프로젝트인데요. 대선이니까 그 전에 아무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편안한 얘기나 좀 들어보자. 남의 땅에서 일어나던 혼란과 혐오를 담고 있었던 카오스의 상태가 한동안 지속됐었던 역사 이야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 편안하게 들어보겠다. 왜요? 어제는 안보의식이 너무 고치되셔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편안하게 광고를 듣고 와서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평산네이처가 맞나요? 맞아요. 다시 할게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이상하게 아우라가 있죠. 다시.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 영어 기억보다 정확한 기록 미르 블랙박스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당신이 무엇을 짐작하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군사 규격을 통과한 인류 최초의 노트북 싱크패드 저렴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일상형 노트북 아이디어패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지금 최대 40만원 할인 혜택을 XSFM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보조전원 장치와 차량 배터리 보호 기능으로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르 블랙박스 M8 책 시장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사람들은 잘 읽지도 않고 한철 지나면 다 폐기 처리하고 나무 학살하고 요즘은 쉬운 야매에 지식 같아 보이는 얘기를 안 쓰면 출판사 가서 책 취급도 못 받아. 그러니까 오래된 문학 아무도 안 보는 거 그런 거 말고 제 책을 읽읍시다. 책 중의 책 환탄이 방송사도 만들지 못한 만들어도 따라오지 못할 수준 높은 오디오북 팟캐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땀 흘려온 2년 오디오북 소라소리 100회 공개 방송에서 소라소리의 두 번째 생일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자축하고 싶습니다. 2017년 5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레드빅스페이스에서 당신만의 즐거움을 모두와 함께 나누세요. 광고와 생활 안녕하십니까 김상조입니다. 네. 오디오북 소라소리가 네. 가 5월 첫 주에 네. 100회 방송을 진행해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100회나 했을까요 이걸?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네. 오디오북 소라소리를 청취하시는 분들과의 네. 소통을 위하여 네.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5월 4일 홍대 레드빅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역 홍대입구역 혹은 6호선 상수역입니다. 네. 사이에 딱 위치해 있어가지고요. 네. 찾아오시기 힘들지 않으실 겁니다. 네. 100분 한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내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네. 발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준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 스페셜 모두가 모여 만든 흑역사 문화대혁명 제1화 저세는 해로운 세당 어떻게 앞에 있으니까 부끄럽다 되게 뭐예요? 윤세민은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머리 긴 남자가 있으니까 창피해 자기 머리는 짧은 아니 저도 이 앞에 저 수염 기운 남자가 있으니까 창피해요. 네. 그 이제 많이들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둘 다 아니네. 짤방으로 보고 있는 그림 하나 있죠? 어떤 이렇게 풍만한 중년 아저씨가 하늘을 가르치면서 저세는 해로운 세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여기저기 짤방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저세는 해로운 세다. 오늘 내내 기억해 주셔야 할 문장입니다. 제1교포 만화가인 이약인 씨가 조조의 일대기를 그린 창천항로의 거의 첫 장면이죠. 인간의 욕망과 지도자의 선택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되게 보기 좋은 예로 이제 뜬금없이 갑자기 상북지 얘기를 하다가 한 2000년을 소급해 올라가가지고서 현대중국의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중국의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이걸 이제 인작대전이라고 하는데 인작대전. 네. 사랑과 참새의 전쟁이다. 중국에서 벌어진 참새 사냥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지도자가 그 결론을 이상하게 내면 얼마든지 그런 결론은 얼마든지 그런 결과는 우리들이 평상시의 생활에서도 최근에도 늘 겪습니다. 그렇죠. 저 고등어는 구우면 해롭다. 그렇죠. 기침이 난다. 그렇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도자보다도 TV 미디어가 되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네. 카스테라 얘기하려고 카스테라? 어. 어떻게 한 방에 알았네. 그러니까 둘이 비슷해 되게 아 큰일 났어. 뭐야 이 캐릭터 겹치는 거였어요? 제가 저 사람이랑요? 의외로 의외로. 어 깜짝이야. 홍사각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그 판타님을 가끔 판타 어르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아까 판타님한테 인사하는 거 보셨죠? 네. 보통 다른 이제 보면 예의 바른 사람들이 한 90도 45도에서 90도 정도 인사하는데 아까 보니까 길게 읍을 하셨어요. 제가 한 360도로 허리를 굽혀가지고. 향을 쥐어줬으면 불을 붙일 기세였어요. 네. 그럼 한타님과 지금 인작대전 얘기 들었고요. 진행하시면 마음대로요.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진행해요. 빨리 빨리 넘어가자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마오쩌뚱이 손가닥을 가해치고 나서 참새가 왕창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건 자체는 조금 길어요. 이게. 1955년도에 한 농민이 참새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탄원서를 중국 공산당에 보냅니다. 당체만 해도 중국 공산당이 혁명하고 나서 한 10년 후의 얘기다 보니까 인민들의 이야기들이 좀 전달이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은 이 문건을 농업부로 보내요. 농업부는 이 탄원서를 보면서 좀 황당했겠죠. 갑자기 무슨 말산업을 육성해라고 이런 것 같은 느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단일대호로 이루어져 있는 정치조직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문건을 처리하는 태도와 위에서 내려오는 문건을 처리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시스템의 결함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최종부서에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참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수준의 문서가. 그렇죠. 그럼 긴장하죠. 그래서 연구를 아마 처음에는 안 했나 보죠. 참새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해보지 않아서 박멸이 가능한지 혹은 박멸에도 괜찮은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보내요. 여기까지는 정상적이네. 곤란했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되게 정상이네. 여기까지는 정상이네. 문제는 이 편지가 돌고 돌아서 마울조뜸에까지 전달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울조뜸이 12년 내에 쥐 참새 파리 모기를 소멸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죠. 스케일이 큽니다. 이 사업 하나를 12년 동안 하겠댑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참새만 조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기에 같이 조졌던 대상 중에 하나가 셋의 다른 대상이 쥐, 파리, 모기도 포함이 됐던 거예요. 이른바 중급한 4대 악인 거죠. 손가락을 가지고 몇 바퀴 돌았군요. 저 설치류는 새로운 설치류다. 참새랑 쥐랑 파리랑 모기 중에 누가 불량식품의 역할을 맡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파리를 이렇게 팔자로 가리키면서 저 파리는 저 춤은 해로운 춤이다. 한 번에 가리킬 수 없잖아요. 1957년 마오쩌둥은 아예 4대 악 아니 중국에서는 이걸 4대 해라고 불렀는데 4해를 소멸해야 인민들의 위생을 보장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58년 봄이 되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에 4대 해를 박멸하자라고 선언을 해요. 최고 지도자의 이 한마디는 앞으로 중국에서 엄청난 평지풍발을 일으킵니다. 1950년대 말입니다. 민주파 출신이었던 민주파는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당시 전국문화예술인연맹의 광마략은 고모로라고 발음을 하는데 성명을 발표합니다. 수천 년간 우리의 양식을 수탈하여 저질러온 죄악을 이제야 청산할 때가 왔다. 참새들에게 선전포고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죠. 네. 광마략은 항일신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여성해방적 의식도 좀 강했죠. 부인 일본 여자였고. 그리고 친척 중에 과략근 씨가 계시고요. 진짜로 믿는다. 꺼내비에서 말이에요. 약근이 형의 친척분이 하는 이야기가 레토릭이 매우 웅장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 이렇게 거창하게 말해? 항일전쟁 날씨에 광마략에 썼던 구렁 같은 글을 볼 때와 신중국 건설되고 나서 어찌 보면 살력을 밟아넘치는 광마략의 모습이 너무 다르죠. 사실. 초반기에 썼던 극작가이기도 했었고 굉장히 진보적이고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중국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모택동 사진을 모택동도 아니고 모택동의 사진을 찬양하는 시까지 쓰고 그랬었어요. 한화갑. 그러니까 후반부로 본 서정주급인데 전생은 아주 괜찮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헷갈락하는. 초반부 때는 사실 훌륭한 작품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 우리한테는 루신의 츤데레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까? 누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루신하고 광마략의 관계는 말하자면 텔레토비하고 도스텝스키의 관계. 관계는 뭐예요? 텔레토비란다. 텔레토비 아니고 톨스토이에요. 모짜르트로도 비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 그랬던 시인이. 광마략의 성명을 계기로 당시에 이름께나 있다는 문인시인들이 앞다퉈서 참새를 규탄하는 시와 문장을 발표합니다. 사회주의라는 게 참 짱 귀엽죠. 다 같이. 그러자 수도 베이징시는 참새선멸 총지휘부를 신설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휘부도 아니고 총지휘부가 필요합니다. 소탕을 시작하는 날 즉 디데이는 1958년 4월 19일 새벽 4시 이웃날을 한국에서는 2년 후에 같은 날 정권을 무너뜨리는 시일을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개 한 마리를 총으로 쏜 다음에 다음 편에 나오겠지만 5월 16일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새벽 4시를 기회에 정말 부지런도 하죠. 사회주의 국가들은 베이징 시에는 거의 모든 시민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진짜 이때 인생 힘듭니다. 이거 군인이죠. 군인 일단 일련은 포수 군에서 차출된 명사수들이 실탄을 지급받아서 3세간진 주요 거점에 몰려 총지를 하기 시작하죠. 이게 진짜 소재와 규모의 밸런스 맞지 않음 생각하면 사우스파크 극장판의 아이디어 같아요. 되게 병맛인데 사실 이당친은 되게 진지한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그렇죠. 그랬겠죠 이제 조준 적발 그랬겠죠. fire at will 새라는 게 몰려있기도 하고 빠르니까 몇 마리는 총에 맞아 죽었겠고 하지만 꽤 많은 수가 하늘로 날아갔겠죠. 골목마다 조직된 조들은 이렇게 흩어진 새들을 새들이 마을 주변에 날아와서 앉으면 북이나 깽가리 같은 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팡이로 나무 막 흔들면서 새들이 앉을 때를 못 찾잖아요. 아 지치게 만드는 거군요. 새가 쉽게 나는 것 같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하거든요. 새는 이동할 때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참새들이 날다가 지쳐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혹은 독국물을 탄 과자 같은 걸 시내 곳곳에 요초에 뿌렸으니까 과자 먹고 뻗는 경우도 있고 진짜 머리는 많이 썼네요. 총 지휘부가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첫날 베이징 시민 300만 명이 참새 소탕전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첫날 베이징에서 참새 약 8만 3,249마리를 잡아요. 참새는 모두 다리를 꿰서 거꾸로 매단 다음에 소수레 같은 함거에 참새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다음에 칭안다재라고 천화문광장 앞에 있는 도로에요. 동과서를 연결하는 우리나라 치면 거기가 율곡로죠. 율곡로에 가까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개선 퍼레이드 하는 데 쓰여요. 그렇죠. 거기다가 퍼레이드를 한 거죠. 그리고 약 40만 마리 정도의 참새를 결국 잡자 베이징 시내에서 참새는 눈을 뜨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참새가 희귀해지는 거죠. 어찌됐건 수도 베이징에서 이르는 선도적인 참새 투쟁은 많은 지방도시를 자극합니다. 1인 독재 체제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겠죠. 어차피 국가 기반의 한축인 농민의 적이기도 하니까 명분도 확실하고요. 일렬대호의 정부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밖에요. 지방자치 정부가 거기마다 다른 목소리를 낸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권 같은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온갖 노력 영웅이 등장하잖아요. 갑자기 무슨 하루에 무슨 석탄을 1톤씩 캐는 사람도 등장하고 소련 시절에는 세상에 이런 영웅이 그렇죠. 말도 못하게 많이 잡아 그다 보니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참새잡이 노력 영웅도 등장하는 거예요. 혼자서 무려 6412마리를 잡아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죠. 이렇게 되었던 게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배급을 더 많이 줬거든요. 리워드는 확실했군요. 이렇게 1958년 한해에만 중국에서 약 2억 천만 마리의 참새가 죽습니다. 당시 인구를 기억하는데 한 인구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참새를 잡아 적셨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변화가 참새가 원래 해충들을 잡아먹잖아요. 해충들이 참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당시 중국의 상황을 복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드로이드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뭘로 나와요? 안드로이드가? 광고 들어? 글쎄 모르겠네. 안드로이드 뭐 해냈는데 여기 지금? 내가 조그만 제목을 잡아놓은 건 대부분 안드로이드로 아 그건 맞아 맞아 소재목 넣어줬잖아 지금까지 국공 내전은 누구에게 중요한 일이었나 현재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라고 알려져 있죠. 쭉 그렇습니다. 생사시간에 배웠듯이 20세기 초반에 두 차례 국공합작과 국공내전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공산당이 승리를 했고 중국을 통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타이완 편에 나왔던 잔당들이 통일전쟁에서 진 국민당 잔당들이 타이완에서 타이완을 건국한 거죠. 중화민국이 연장된 거긴 한데 어찌 됐건 중국 본토는 중국 공산당이 통일을 하고 중국에서는 이때부터를 신중국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중화인민공학이라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호칭을 할 때는 신중국이 건설되었다고 하죠. 어찌 됐건 공산당의 대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오쩌둥이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공산당이 국민당을 이겼구나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부를 보면 조금 복잡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통일된 국가를 유지했다가 국가가 망하면 분열된 혼란기를 거쳤다가 다시 통일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역사를 이어왔거든요. 신라가 한반도 이남을 통일한 이후에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꾸준히 통일왕조를 유지했던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 좀 달랐단 말이에요. 땅덩어리가 커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의 사가들은 통일왕조라고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설명이 편하려고.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가 소문의 신해혁명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중화민국이 시작됐다고 역사책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중화민국이 청나라의 모든 강역을 대체했던 게 아니에요. 신해혁명 당시 혁명정부가 핸드링할 수 있었던 지역은 초기에는 광저우 지역이었고 후반부로 갔어도 난징 정도 중국의 중남부 정도를 핸드링할 수 있었고 장강이남이죠.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은 이 틈을 혼란길 틈 타서 독립한 무장군벌 우리가 군벌이라고 하는데 사실 당시 이수로 보면 작은 나라였다고 보면 돼요. 각 성의 정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국민정부도 국민단계열의 정부도 손문이 죽은 후에 그 후에 장제스가 상하이에 정권을 세우고 왕징에 있는 우한에 정권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좌파 쪽으로 숭칭링이라고 있는데 그 양반은 난징에 이렇게 걔네들도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서로서로 다른 나라였던 거죠. 중국의 마지막 전국시대 정도다. 국민정부를 하더라도 손희상씨가 한 말 정리하면 손문이 죽고 나서 손문의 후계자 손문의 부인 이렇게 해서 쪼개져 있던 거예요. 단일 대우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어찌 됐건 국부 장제스는 지금의 타이완의 국부죠. 장제스는 통일전쟁을 선포하고 북벌을 감행해요. 국민정부의 힘으로 북쪽에 있는 군벌들을 정리하고 통일된 중국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군사적 행동이죠. 군벌을 깨나가고 중국 통일을 어느정도 눈앞에 든 와중에서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죠. 장제스는 이 당시에 군벌과 함께 공산당을 먼저 박살낸 다음에 일본과 싸우는 게 우선이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문제는 일본군이 만주점령을 용인했고 다시 베이핑 국경까지 들어오는 것들도 별다른 대응 없이 내줬거든요. 중국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공산당은 우리 민족인데 이들과 싸우겠다고 일본 오랑캐들에게 땅을 내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는 장제스의 군벌 내부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장쉐량 장학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철인 아들이죠. 장장림이라고도 하는데 장철인은 중국 북부 쪽에 있었던 큰 군벌이었어요. 만주의 왕이었죠. 그런데 그 큰 군벌을 장제스가 쳐가지고 자기 세력을 흡수를 했죠. 장장님은 뜬금없이 일본군한테 죽죠. 장철인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일본군이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내미가 일본을 되게 싫어해가지고 장제스 쪽으로 붙었는데 마치 그게 유비가 마초를 설득하면서 우리의 적은 조조가 아니겠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적은 일본이 아니겠는가 하니까 홀락 넘어가서 붙은 거죠. 장제스한테요. 마초나 공손월 같은 존재. 그런 사람이죠. 문제는 장제스 그런 이유로 붙었는데 장제스가 일본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서 공산당만 조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시안까지 가가지고서 서안이라고 하는 과거 장한성이에요. 시안 사변이라는 걸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키죠. 장제스를 가두고 아주 좋게 평안한 사람들은 물불 긁고서 사령 총통 일으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는데 사실 그러지 않았겠죠. 어찌됐건 장제스는 그리고 또 야사로 있는 얘기는 뭐냐면 장세량이 장제스 부인 있잖아요. 송칭이. 숭메이링. 숭메이링. 숭메이링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숭메이링과 장세량이 주고받은 편지가 또 출간되기도 했었죠. 지금 점점 더 이야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걸 잘랐는데 그래서 팔로그 얘기를 지식의 향연입니다. 해보죠.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장제스는 장세량의 협박 혹은 간청을 받아들여서 공산당과 두 번째 국공연합을 해요. 동합작을 하고 일본과의 단일 대우를 만들죠. 근데 문제는 공산당도 자기들의 무장세력이 그 당시 있었잖아요. 국민당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군의 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고 결국 장제스는 팔로군이라고 하는 여덟 번째 방면의 군대. 숫자가 거의 집단군 수준이에요. 나중에 100만이 넘으니까. 집단군. 일반적인 야전조직 중 가장 큰 개념으로 야전군 여러 부대를 거느리며 보통 50만 명 이상 150만 명 이하의 규모를 가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시에는 거의 없고 전시의 집단군 혹은 그와 비슷한 것을 운용했던 기록은 독소전쟁 당시 소련 전선군 나치 독일의 국방군 이에 맞섰던 연합국 군대가 조직한 다국적 집단군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공산당군은 4만 명 정도 했었어요. 장제스 생각은 뭐냐면 얘네들을 화북 지방에 당시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그쪽으로 보내버리겠다. 겁나 전장을 하게 해가지고 병력을 쫓게 하겠다 했는데 꽤 이기죠. 그리고 거기 보내놨더니 조선의용군 같은 김원봉이 이끌던 그런 공산당 계열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중국인도 아닌 그런 부대들이 팔로곤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군린이 불려졌다. 불려졌고 신사군 같은 경우도 신군편제 네 번째 군단 이라고 하는 군대 팔로곤하고 신사군이 공산당이 직접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군대였어요. 신사군 같은 경우는 결국 전멸을 당하죠. 팔로곤 같은 경우는 처음에 4만 12만 설이 있었고 45년 중일전쟁이 끝날 때는 약한 백만까지 백만이면 군단 단위가 아니라 집단군이라고 그러는데 한 나라의 전제 병력에 맞먹는 병력이죠. 우리가 아직 백만이 는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공산군의 규모가 커졌던 게 공산당 군대가 국민당 쪽으로 붙으면서 그 안쪽에 들어가서 국민당 군내 지휘관들과 그 병력들을 흡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림비아오 하고 임표라고 하죠. 노인들도 들어서 두 개를 변기하죠. 중국바람하고 한국바람하고 펑더와이하고 팽덕회 세계 3대 회감이죠. 참치회 연어회 팽덕회 회가 돼서 죽죠. 생산량도 적은데 지금 점점 더 방송이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거물급들이 공산당 쪽으로 붙으면서 규모가 커졌다. 또 공산당이 국공래전이 다시 시작되면서 일본이 폐퇴하고 나서 다시 전쟁을 하잖아요. 45년부터 국공래전이 나오는데 이 와중에 되게 많은 군벌들 그리고 국민당 휘하의 장군들이 그냥 사단 단위로 항복을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진시황이었으면 이 사람들은 땅에 묻었겠지만 항복한 사람들을 이 때만 해도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큰 전쟁을 앞둔 상태니까 다 팔로고 편지를 시켰죠. 그러니까 후반부로 가면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루어진 군대가 아닌 거예요. 팔로군이 그리고 팔로군은 고스란히 인민해방군이 되거든요. 중국의 군대가 되는데 다양한 색채의 쪽수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죠. 전쟁을 겪은 나라들 내정을 겪으면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국공래전 말기로 갈수록 장관하던 사람들도 투항하고 이러니까 특히 지방에서 지방 행정관료들이 투항했을 경우에는 결국 빨리빨리 접수를 하고 전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행정권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복속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왕조시대 때도 많이 있었죠. 이민족을 점령할 때. 지난번 총선 말고 지지난번 지지지난번 총선 기억을 해보시면요. 한쪽에 거대 여당이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본인 말고요. 제가 보니까 소환한 게 아니고 지역의 실력자들이 다 그리로 소환돼요. 본인의 의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20대 총선 방송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는데 이게 저쪽 여당 갔다가 이쪽 여당 간 사람들 나온단 말이에요. 알아서 그쪽에 지역 토호 세력 나중에는 중앙정부의 세력들까지 오! 하면서 딸려붙듯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지난 언저번 대센 때 내가 자꾸 윤세민 기자한테 서자 막 이랬더니 삐져가지고 안 나와서 손인상 선생이 나온 거예요? 우리 베스터드 윤세민이요? 그리고 전쟁 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윤세민이요. 이분이. 깜짝 놀라서 손인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맞은편에 손인상 씨가 있으니까 저는 사실 윤세민입니다. 수달 떨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당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 급해가지고 국민당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산당 쪽으로 넘어가게 됐던 그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장제스가 숙청작업을 했었어요. 그때 장제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국민당 정부 출신에 있는 사람들 자기 개파가 아닌 사람들을 잘라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살아남기 위해서 공산당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장제스의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공산당도 도시내 지하공작을 주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반강계나 이강계를 썼는데 장제스가 그러니까 지력이 좀 낮은 거예요. 삼국지를 치면 이강계를 치면 매일 머리가 돌아와요. 게임 삼국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 이쪽 역사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본 사항만 교전국이 두 개다.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이고 하나는 중화민국이고 지금의 중화민국이 저 섬에 있고 타이완에 있고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저 대륙이고 그 중화민국의 군대를 국민혁명군이라고 부르고 중화인민공화국군을 홍군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혁명군이 졌을 거 아니에요? 혁명군이 졌을 때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사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부패와 숙청의 문제다. 내부에. 이제 여기에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을 후퇴를 하자 텐진이나 지금 현재 천진이라고도 하죠. 아니면 상해 상하이에 있는 거기는 이제 오랜 기간 조개지기도 했었고 실제로 되게 엄청난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교역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이 많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대거 탈출을 하는 거죠. 타이완으로. 그러다 보니까 점령을 한 상태에서 중국 공산당은 이 사람들이 기술자나 고기술자들이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도 없고 인프라와 현관들이 현금이 빠져나갔다. 보다 현금이 빠져나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니까 이제 일정부분 자본가들을 천무하고 다독이고 위무해야 될 필요성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일정부분의 자본가들도 민족자본가라는 이름으로 또 공산당 안에 공산당 당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신중국 안에 남게 되는 거예요. 개중엔 당원이 실제로 되기도 했고요. 마오쩍둥과 자원 라이가 갈망했던 자본의 필요성을 70년간 축적해놓은 그 화려함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후 두 번째 중국의 주석이 됐던 류 샤우치 같은 경우는 유석이라고도 하는데 유석이요? 유소기. 유석. 이분의 동생은 류산슬인가요? 이분 같은 경우는 텐진을 점령하면서 텐진 강화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 자본가들을 모아놓고 대략 이런 얘기를 해요. 자본주의 시대의 착취는 봉건시대의 착취에 비해서 약간 진보적이다. 그나마. 이게 우리 생각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 우리들이 있어야 공장을 돌려야 노동자들이 일을 할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나름 신중국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 도닥도닥도닥도닥도닥거리죠. 그리고 상당수의 자본가들이 남아요. 이를테면 베이징에서 우황청심원을 세계 최초로 만든 동인당이라는 약방이 있는데 동인방 약방의 영수 당시로서는 엄청난 민족 자본가거든요. 이 상황 같은 경우도 타이완은 안 가고 남죠. 물론 타이완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이를테면 공자의 집계 후손 연성공 같은 경우는 타이완으로 가는데 어찌됐건 꽤 많은 자본가들을 주저앉혀놓은 거죠. 중국에. 그때 그 당시에 그 텐진 시장이었던 사람이 부업으로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그랬는데 그 텐진 시장이었던 사람이 그 부인이 장칭이었어요. 장칭이 나중에 그 모택동의 두 번째 부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택동이 그 자본가들을 잡아놓고 회유를 해놓고 나중에 돈도 뺐고 아내도 뺐었죠. 그런 얘기군요. 어디로 가실지 너무 불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레스토랑 얘기하면 겁났거든요. TGI 텐진 막 이럴까봐요. 참고로 현재의 중국 공산당은 일단 독재로 알려져 있긴 한데 공산당 이외에 당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여당 야당 관계는 아니고 일종의 거대한 통일전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주실래요? 통일전선이요? 그냥 그 공산당을 필두로 해가지고 민주 동맹이라든지 그런 이제 다른 이제 야당 야당이라고 하면 그렇고 달립정당 그런 것들과 함께 공동의 단일한 정부를 만든 거죠. 87체제 이전에 거수기당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민한당 뭐 이런 공산당 외에 당이 있어요. 중국도 실제로. 그런데 아까 앞에서 참세를 비난하는 시를 썼다고 했던 광마략기 있잖아요. 그 사람도 공산당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민주 동맹의 부주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 동맹이라고 하면 최대의 야당 계파인데 근데도 이제 말이에요. 모택동이 한마디 하니까 나가서 이러는 그러니까 유진산인 줄 알았는데 김진대야. 그러니까 공산당원이 아니니까 또 그래야 살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제 일종의 우리나라 의회 같은 걸 정치협상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중국 정치를 혹시 할 일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현재에는 중국에는 이제 공산당 외에 8개 정당이 있기는 해요. 이제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와 같은 야당과 여당의 관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선거에 출모해서 집권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같이 동반자적인 연립여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립여당밖에 없죠. 이렇게 라이언스 클럽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잘못 말했는데 민주평통이고. 방금 전에 잘못 말했는데 그 저기 광마략이 민주 동맹의 부주석이었던 게 아니고 그 첸자지라고 있어요. 발음을 유의해야 돼요. 첸자지. 첸자지가 그 민주 동맹의 부주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복식 발음도 읽어주시죠. 팩트체크는 천가구라고 들리죠. 아까 이걸 하겠다고 얼마나 웃겼는데 저도 웃었지만. 근데 이거 지금 별로 안 웃긴다. 이거 편집하는 편집하고 어떻게 편집하지 이거? 내가 할 것도 아니지만 걱정만으로도 고마워요. 그 외에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게요. 원래 나 하면 편집 잘 안 했는데 지금 중국 난말이긴 하다. 어차피 건국 초기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을 했는데 모든 관료가 사회주의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이 돼요. 많은 건국 초기에 국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려 공국 당시 왕검만 하더라도 엄청난 혼인 동맹으로 외척을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호족으로서 성공한 곳의 궁극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짬뽕 현상은 수도인 베이징보다는 시골로 갈수록 더 두드러져서 지방에는 국민당 강부들이 그냥 말만 갈아타고서 그냥 중화이민공화국에서도 같은 인물을 보고 있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런 단위로 설명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여기 대대로 현령을 하던 집안이야. 그런데 할아버지가 국민당 들어간다 그랬어. 모태 모태로 국민당이었어. 자기도. 그런데 정부가 바뀌었어. 그냥 난 현령이야.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았을 거다. 그런데 국민당 쪽에서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우파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국민당이라고 하는 것도 스펙트럼이 되게 넓었는데 그 안에도 좌파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자유주의적인 좌파들 특히 많이 있었고. 즉 누가 이겼어도 좌탕이었을 것이다.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등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신지식인들은 모두 지주아들 아니면 파타 부르주아였었거든요. 거의 그랬죠. 최소한 중농은 돼야 되니까. 아시아 쪽 좌파운동을 보면 인도 같은 경우도 초기 공산당 당서열 1위부터 10위 중에 7명이 브라마 출신이에요. 다 그랬어요. 어차피 이런 신물물을 받아들이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강남 좌파 당시 교육은 부자들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여기 중국 공산당 자체의 관료들 많은 사회국가들이 겪었던 일이죠. 관료들의 관료화 문제들도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중국 공산당은 레닌 시절의 전통에 따라서 민주집중제라고 하는 의결 취사 선택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어요. 민주집중제. 민주집중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중국의 당 그런 정치 TV 뉴스에 나오는 장면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서 막 거수고 막 하고 수첩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통치자가 한 명이나 몇 명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서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동으로 평등하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는 평등할지 모르겠는데 두드러지는 특징으로는 소수 의견 개무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서도 보면 인기가 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을 보면 우리 한국의 국회에서도 약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국회의원이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 간의 그 힘의 크기가 달라요. 네. 일태원 이런 거죠. 방송을 같이 하는데 손희상 선생과 덕질이니 같은 일을 가지고 아니다. 네가 틀렀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청취자들은 아무리 봐도 그치. 성가비 부분은 예시가 좀 그러한 체제 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쉽게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민주주의가 적당한 거예요. 누구나 하나의 권리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이렇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군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지금 우리 정치조직 우리나라의 지금의 혹은 정치조직 아니라 동호회에서 덕질하려고 그래도 겪는 문제죠. 민주집중제 스타일. 아주 쉽게 설명하면 모든 건 건의 당론이라는 게 존재하고 당론으로 어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민주집중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민주집중제를 모든 건에 다 적용해야 된다는 게 바보 같다. 그리고 사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당들은 그런 치열한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그냥 1인 보스가 하니까 차이 민주집중제 시절에 사회주의 국가만도 못한 모습을 보이는 곳들도 있지요. 민주집중제가 나쁜데 그 이상의 결론도 안 나오는 곳들도 많다. 그렇죠. 한국에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경우 국민당에 맞서서 오랜 내전 다 알고 있는 대장전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도피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급하게 결정을 내릴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한 사람한테 권력을 집중하자라는 논의가 되고 리임을 하죠. 여기서 한 자리를 따 드신 분이 마오쩌둥인 거고 쭉 내려오시는 거죠. 민주집중제 집중제 결과는 주석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당내 민주주의보다는 1인의 의중이 좌우되는 그거는 바로 우리가 전임 한국정부에서 겪었던 일이죠. 절대적 1인자가 있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상념이 드는 게 똑같이 바보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식으로 얘기해볼까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 민주집중제가 아닙니다. 거수기들이지. 만약에 걔네들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쳐 의견을 낼 수 있고 이 바보들이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저 새가 해로운 새인지 회의하는 거랑 마오 한 사람이 저 새가 해로운 새라고 핀포인트하는 거랑 멍청함에 있어서 서로 경중이 다르냐는 거예요. 민주집중상에서는 이런 편지가 왔는데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라고 문장이 시작이 되겠죠. 첫 문장이. 마오 쩌둥은 저 새는 해로운 새라고 정의를 해버리니까 그 정의에서 좀 다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국민당 때랑 공산당 때랑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당론이 일단 결정되고 나면 공작조라고 하는 걸 파견을 해요. 공작조는 뭐하는 조입니까? 그러니까 당론을 결정한 것을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는가 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서 처벌도 하고 수사도 하고 감사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당론에 위배를 해도 비난을 받고 해당 행위를 했는 어쩌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결정된 상태에서는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 자체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그 부분이 훨씬 강력한 거죠. 당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있군요. 그렇죠. 자 저희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정신자 여러분 왜 물어봐요? 그게 환기를 하면 안 돼요. 더 위험해. 위험할 게 있나? 이럴 땐 다시 환기해야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3.5mm 오디오 단자가 없는 스마트폰 시대에 곧 살아가게 될 텐데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빨리 교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간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저희들이 물건이 너무 조금 물건을 너무 조금 들여오는 것 같다고 뭔 놈의 몰이 이러냐 소식 듣고 와보면 물건 없다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재입고 요청을 가열차게 해주시면 가능성이 조금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XSFM에 가셔서 블루투스 핸드폰을 확인해보시고요. 돌아왔습니다. 7, 80년대의 사가들은 마치 장기판에 앉아서 한낮에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는 아저씨들이 역사 얘기를 하는 것처럼 What if 이랬으면 어땠을까 국민혁명군이 이겼으면 어땠을까를 이야기하면서 그랬다면 중국의 공산당이 다시 회생하는데 매우 오랫동안 걸렸을 것이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빨치산 조직이나 해서 어쩌고저쩌고 했겠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들을 때마다 저는 똑같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정부는 결국 똑같았을 것이다. 그리고 What if에서 한국의 사가들은 대부분 그 생각밖에 안 하죠. 그랬으면 우리가 통일이 됐을 텐데 정도밖에 생각 안 하지 않을까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통일도 안 됐을 겁니다. 아주 낮은 확률로 대한민국이 북쪽에 가 있을 확률 정도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약간 추운 것 빼고 돌아왔습니다. 교육의 인프라가 극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절에는 어떠한 주의, 사상으로 사람들이 뭉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만 하면 그 일로 붙는 거고 질만 하면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는지 이기는지도 모르겠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오는 사람들이 우리 정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산당 정부는 딱히 공산당 정부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정부였습니다. 어떤 어노잉한 일을 좀 못하는 것 같은? 그러실 청취자분들은 이런 문제를 헷갈리지 않으시겠지만 많이들 사회주의의 반대말을 민주주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주의는 경제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고 정치적 개념인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인 거죠.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손희상 선생은 토지기업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한마디 줄 수 있는 게 아니요. 그냥 넘어가죠. 그럴까요? 아까 쉬는 시간에 말을 줄이려고 결심을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요? 계속 시켜야지. 대략 1956년이 되면 나라 안에 중국 안에 있는 모든 토지, 공장, 건물, 주택 같은 것들은 대부분 국유 혹은 집채 소유가 돼요. 집채 소유. 중국 헌법 10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도시의 토지는 국가의 소유다. 농촌과 도시, 근교의 토지 중 법률의 국가 소유라고 지정한 것 외에는 집채 소유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국토의 전인민족 소유라고 그래요. 말장난이죠? 네.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땅인데 내 땅은 아닙니다. 그럼 현재 중국에서 집 사고 이런 건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일단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권을 따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달라요. 개념이. 임시로 임대를 하는 개념이죠. 맞습니다. 베트남 가면 똑같이 합니다. 그걸. 그렇죠. 그리고 일부 상하인 안 그런데 그러시는 분은 거기는 안 그렇습니다. 거기는 왜 안 그래야 했는지를 앞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본주의를 좀 남겨놔야 했거든요. 어쨌건 소유 문제로 저도 해결을 했어요. 중국은 한 1950년동안 되면.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계급을 구분한 전통적인 사회주의식 사고로 한다면 계급은 소멸된 거죠. 그런데 이쯤에서 공산당 내부는 두 가지 입장이 대립을 해요. 그러니까 류 샤우치나 덩샤워핑 같은 덩샤워핑은 이제 우리가 등소평이라고 알고 있는 나중에 아주 대빵이 되신 분이죠. 온건파들은 이제 계급이 소멸했으니 왜냐하면 소유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계급이 소멸했으니까 생산력을 발전시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자한 입장을 내세우고요. 마오쩌둥과 같은 급진파들은 아직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혁명의 시각 즉 정치 권력의 획득과 소유 문제를 넘어서서 한 단계 높은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건 뭘까요? 인터넷 혁명? 여기서 류 샤우치나 덩샤워핑이나 마오쩌둥이나 모두 다 같이 부강하게 하는 것 다 같이 부여하게 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모택동 같은 경우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참세를 박멸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모택동은 좀 더 나가서 나중에 56년, 57년 이때가 됐을 때 반우파투쟁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급진사회주의, 더 많이 지금 계급은 소멸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인적관계 안에 남아있는 위계서열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다 붕괴를 시켜야 된다라고 나오게 된 거죠. 큰 기업을 가진 기업주들은 무조건 본능적으로 파일 늘리는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큰 권력을 취한 사람들은 권력의 파일을 키우고자 하죠. 경제적으로 눈을 돌리기보다는. 어찌 됐건 마오가 킹왕짱이니까 마오의 도서인이 채택이 됩니다. 1957년 마오는 인민 내부의 모순에 대한 올바른 처리 방향에 대하여라는 글을 발표해요. 올바른 청일 방향을 지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마오는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써요. 데자보, 사설, 자기가 쓰는 글을 발표하고 자기 사상은 확실히 있었던 사람이죠. 주어진 대본 외에 못 읽는 사람들하고는 달랐어요. 옛날 정치인들은... 대략적인 내용은 사회주의 내에 또 다른 계급이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그리고 그의 정치적 주장 중에 하나인 부단혁명론을 주장을 해요. 부단혁명론. 네. 부단하게 혁명을 하자는 얘기죠. 엄밀하게 말하면 마오 같은 경우는 생산량의 증대 그리고 더 높은 사회주의의 개혁을 병진하자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얘기할 게 많은데 부단혁명론은 또 뭐냐면 세상 일이라는 게 언제든지 아무리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또 그 안에 소외되는 사람은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는 제가 아닙니다. 그분들 얘기해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고 어느 정도의 균형 상태를 만들었지만 이런 균형이라는 건 일시적이다. 또 여기가 우리의 정치에서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모순들이 발생하고 그것들이 인민들을 괴롭힐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혁명을 한 번 했던 거에 멈추지 말고 계속 모순이 발생하마다 계속 싸워라 가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라는 것이 부단혁명론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트로츠키의 연구혁명론이랑 되게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계속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마오척 등이 1957년에 인민내부 모순의 올바른 처리 방향에 대하여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반오파 투쟁이 시작됐을 때 실제로 실각이 되거나 제거되고 숙청되었던 사람들은 트로츠키주의자 쪽에 더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파로 몰려가지고 숙청이 되었죠. 또 이게 또 들어가면 소련과의 관계들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도 한데 이게 정말 산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재미없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실제로 옳은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숙청작업을 하면 그 이야기에 찬동할 사람들이 주로 모가지가 날아간다. 정치일반론입니다. 부당혁명언도 들으면 되게 멋진 얘기죠. 설득당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높은 도약, 즉 사회경제적 대약진을 이뤄낸다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약진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약진. 대약진 운동. 대약진 운동의 공식 명칭은 제2차 5개년 계획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죠. 대장정과 헷갈리셔도 됩니다. 너무 이상하거든요. 둘 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국가주도 경제계획은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용물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지난 60, 70년대 한국이 했던 거랑 비슷한 거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엄청난 위협들이 사실 사회주의에서 차용해온 것들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구소련 시절에 경제계획이 처음 생겼고 이것들이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만주국 시절에 일본군들이 만들었던 자료를 소련군들이 보고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진의를 혹시 아시나요? 사실 오리지나를 따지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전에도 보면 예를 들면 비스마르크 체제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제계획들이 있었고. 관주도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어찌 됐건 우리 다카키 마사고 선생님께서는 역시 남도당 시절에 지식을 잊지 않으셨던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합니다. 네. 이제는 못할 말도 아닙니다. 대학진운동의 경제적 목표는 일종의 자급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의 기술원조를 받지 않고 우리식 사회주의 같은 개념이죠. 즉 우리식 사회주의 역시 북한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마오는 7년 안에 영국을 초월하고 1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겠다라는 웅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 급합니다. 네. 반론. 원래는 이게 그 슬로건이 그 10년 안에 영국을 초월하고 1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는다.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7년 안에 7년이 되겠는데? 해보니까. 10년 안에 미국을 이기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7년 안에 됐는지는 뒤에 나오죠. 어떤 식으로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오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상이 높으면 좋지만 중국 같은 큰 단위의 국가에서 지도자가 오판을 하고 혹은 망상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얼마 전 한국에서도 이상적 꿈을 지닌 지도자가 통일 대박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죠? 그렇습니다. 일단 대약진운동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저런 운동의 이후에 설명할 이런저런 운동의 총칭이에요. 몇 가지 세부 운동을 소개하자면 일단 인민공사 건설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딱 들어도 진부합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 옛날에 도둑시장에 배웠던 협동농장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아주 큰 규모. 소설 상록수. 근데 이 상록수의 주인공들이 그냥 동네를 도와주러 들어온 NGO가 아니라 마오쩌둥인 거죠. 농기계가 없던 시절에서 농업이라는 거는 사실 개별 단위의 가구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인력이나 혹은 소정도를 써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두래나 향학 같은 게 발전을 한 거죠. 특히 논농사는 협동을 해야 되는 일이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마을 단위의 느슨한 협동 개념은 중국에서도 사실 있었는데 우리도 있었으니까 있었겠죠? 이걸 관위 주도해서 대규모의 집단 농장으로 묶어버리고 이 몇 개의 집단 농장을 또 하나의 인민공사라는 개념으로 큰 광역 단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위가 어마어마해요. 막 10만 뭐 이런 거예요. 한 인민공사가 가진 단위들이. 인민공사가 중국의 역사를 보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게 관이 주도를 했지만 항상 초초기의 움직임을 보면 아래로부터 시작된 움직임이었거든요. 자발적으로 지식인들이 하향이라고 그랬어요. 하방이라고도 하고. 하방. 지방으로 내려가서 향촌으로 내려가서. 청록순회. 청록순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농맨들을 만나고 그 농맨들과 함께 뭔가를 끌어내고 하자라고 해가지고 시작된 건데. 그거를 그다음부터는 모택동 같은 사람들이 저런 운동이 있었어? 되게 괜찮네. 라고 하면서 그걸 강제해라. 동원을 하죠. 조선시대 성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밑에서 그냥 성원을 했는데 갑자기. 사역이 내려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찌됐건 이게 작은 데는 1만, 큰 데는 한 맥시멀 10만까지 가는 하나의 자급자적 자치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생산, 소비, 교육, 정치, 상업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정 단위처럼 느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협동농장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때부터 기본적으로 협동농장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식사 같은 게 시간이 되면 공동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러죠. 누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밥을 줬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거야말로 일반론이죠. 땡보도 밥을 먹는다. 코르츠에서는. 제철재강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철재강운동. 산업용 철을 만드는 과정은 대충 철광산에서 철광산을 파서 제철소에서 녹여서 철을 만들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철은 전국의 공장으로 가서 이런저런 도구가 돼서 시장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팔리죠. 사회주의에서는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전국의 공장으로 가서 도구를 만들어서 국가가 인민들에게 배포를 하겠죠. 당시 마오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은 너무 넓은 거예요. 도로망도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그 과정을 거쳐서 변변한 농기구나마 인민들에게 제대로 보급을 하겠냐고 생각한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 마오 같은 경우는 인구를 되게 자부심을 느꼈는데 믿을 건 엄청난 인구 하나다 보니까 이 인구를 모두 갈아 넣어서 한 지역에서 작업할 철도 인민공사단에서 생산하자는 개념이에요. 각 지역별로. 이게 처음에 중국 현대사를 봤을 때 외지인들이 느끼는 생경한 기분이죠. 이런 전체주의 변태를 봤나. 뭘 해도 이렇게 하다니. 그러니까 모택동의 이런 지시라고 하긴 약간 애매한데 요구 이런 것은 이렇게 대약진을 통해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서양 국가들을 이기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철이 필요하니까 철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건 총론적으로 보면 항상 옳은 얘기만 해요. 그런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인민공사별로 자체 철광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같은 데 겨냥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코크스를 이용해서 산화물 형태의 철광석을 녹여서 산업용 철을 만드는 일인데 이게 나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대규모 대공장 위주가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런데 인민공사의 철광로라는 것은 그냥 나무를 떼는 동네에서 큰 불을 지피자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큰 가말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연료는 나무. 네. 화북지방은 석탄 산지니까 석탄을 썼겠죠. 그런데 철을 꾸준히 만들 만큼 나무를 뗀다? 일단은 활용을 맞출 수 있는데 잘 밀봉을 하면 철을 녹일 수 있는 온도까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을 녹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철광이 어디나 다 있어서 있을 수도 있겠죠. 많은 철을 가져왔어. 주조하는데 불이 필요한데 그 불을 제공할 나무. 그렇죠. 다 어선하냐. 인구도 이렇게 많은데. 또 철광석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됐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마오쩌둥의 생각은 철광석 같은 걸 제대로 보급하기 힘들고 이런 기간망을 만들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였는데 그래도 원재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간망부터 접근할 생각이 없었군요. 네. 그런데 원재료를 안 주니까 그냥 원래 갖고 있던 농기구 같은 걸 그걸 녹여서 도로도 다시 만들어요. 저게 군대 같다. 새 철은 나왔어. 그러니까 철광석이 보급된다 하더라도 철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 일산화탄소 환원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이 필요한 일인데 교육을 받지 않은 농민들이 그냥 철만 녹여서 만드니까 소위 말하는 똥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때 이 당시에 57년도, 58년도 이 당시에 시체 처리 기술자로 근무를 했던 장다오린이라는 양반이 계세요. 그 양반의 증언이 있는데 그거는 라오웨이라고 하는 중국계 작가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책으로 나왔는데 그때 시체 처리 기술자니까 이제 그 시체들을 소각하는 그 소각장 있잖아요. 화장장. 네. 화장장. 화장장. 어느 날 이제 그 공작조가 와가지고 자 우리 당론이 이렇게 결정됐어. 철을 만들자. 그럼 지금부터 그 시체 처리를 하는 그 화장터를 거기서 철을 생산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 장다오린이 아니 거기서는 아무리 불을 뗀다고 하더라도 그 철이 나올 수가 없어.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럼 너는 당론에 반대하는 우파야. 잡아갔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철광석 공급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동네가 수두룩하다 보니까 이제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서 방금 송희상 선생이 얘기한 대로 온갖 고철을 끌어모아다가 녹이고 그것도 안 되니까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위에서 생산량이 하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넌 천톤을 만들어. 천톤을 안 되면 이제 우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그럼 진짜 계급의 배반자가 되죠. 만약에 당이 중국의 당시의 당이 현대 우리나라에 왔어요. 한화팬이야.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지 못하면 해당 행위. 너는 우파. 그럼 어떻게 살아. 심지어 광둥 지역은 소련에서 원조했던 트랙터들이 좀 있었는데 철을 확보하려고 트랙터를 녹이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난탄 운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명나라 시절인 1516년에 광시성 난탄형에 떨어진 철로 이루어진 운석이에요. 그런데 얘가 대기권에서 폭발해가지고 약 28kg 곱하기 8kg 범위의 파편이 낙하가 됐는데 이것도 다 파서 재강제철 운동의 재료로 쓰인 거예요. 어이구 이건 반달리즘이잖아요. 지금 문화재를 갖다가. 그런데 앞으로 문화혁명에서는 반달리즘 수도 없이 없기 때문에. 낫도 못 만들어요. 심지어. 그래서 오버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수도로 빽빽하다. 운석의 파견. 운석에서 파편을 모두 해소한 게 총 9500kg가 나왔대요. 10톤이잖아요. 10톤. 가장 큰 덩어리는 한 덩어리에 2000kg짜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나와있으니 연구용으로 되게 많이 쓰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또 이 난탄운석을 녹이는데 이게 니켈 성분이 좀 많아가지고 안 녹는데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냥 괜히 쓸데없는 질을 또 한 거죠. 어찌됐건. 어마어마하게 사라졌죠 또. 호미쟁기로 만들 수도 없는 운석을. 거기다가 용광로를 당시에는 이제 벽돌을 쌓아가지고 가마예요. 그러니까 용광로가 아니라 만들었는데 당신이 이제 인민들을 위한 주거용 주택건설 벽돌도 딸리던 때라 결국 이제 벽돌을 어서 조달했냐 하면은 오래된 절. 탑. 혹은 만리장성. 그래서 진짜 만리장성이 되게 많이 없어져요 이때. 이거 너무 군대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와서 저기다가 산 중톡에다 화장실을 만들려고 했어. 근데 저 뭐냐 보급 쪽에서 돈 안 빼준 거 아니에요. 비용 안 빼줘가지고 우리 저 대대 쪽에 있는 화장실을 띄워다가 벽돌 단위로 이동해서 다시 만들어 놓은. 자 이렇게 해서 대학진 운동 시기에 총 1117만 톤의 털을 생산했는데 네. 이제 60%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털이었어요. 방금 잘못 발음해 주셨는데 털과 다를 바 없는. 철. 철. 털쟁기. 털은 쓸만합니다. 털 트랙터. 문제는 이제 지방관료들이 또 이 상황을 뻥튀겨서 중앙에 복을 올리는 거예요. 그 보고서도 이제 그 지방관료들이 서로가 서로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에 대한 충성 경쟁을. 이것도 이제 반낭행위가 되니까. 초딩식 블러핑 아니에요. 우리 만 톤 만들었다. 우리는 만 천 톤이다. 옆 동네에 있는 당석이가 이만큼 생산했다고 보고를 하면은 그러면 당 이제 중앙위에서는 그 바로 옆 동네에서 그것보다 생산량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어 너는 계급의 적이야. 그러니까 생산량을. 왜 이렇게 와꾸가 잘 맞아요. 뻥튀기 해가지고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해 이제 목표 얘기에 약 120% 생산을 하니까 진짜로 이제 마우쩌뚱이 하면 되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200% 막 이런 거죠. 거기다가 이게 또 이제 위로 올라와서 뻥튀기가 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손이상인민공사에서는 이제 120% 뻥을 쳤어요. 뻥튀기를 했으면은 이게 뻥튀기된 게 취합이 될 거 아니에요. 손이상인민공사는 4천성에 있어요. 4천성에 있는 당석이는 120% 뻥튀기를 여기서 150을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허수들이 등장을 하고서 이게 베이징까지 가면은 180% 소가 생산이 되는 거죠. 아까 손인상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이제 생산량을 올려서 보고한 인민공사가 더 혁명적이 되었던 거고 또 유능한 간부들은 정말 승진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가짜 실적을 보고하는 거죠. 심지어 중앙정부는 이제 이 당시 지방에서 보고된 식량 생산량을 근거로 기근이 휩싸여가지고 이따 사람 죽는 숫자가 나오는데 소련의 공물을 숙출하는 일을 벌어요. 피죽을 수출하는 결과적으로 이제 대규모 벌채 나무를 뗐으니까 나무가 없었죠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의 분위기면 안 쓰는 조경수 같은 게 잘라져 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산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사과나무 그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에서 나무 베는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상부에서 이제 그 지시를 할 때에는 일단 옳은 일을 시켜요. 우리는 그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는 미국 영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런 것을 하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반 인민 대중의 수준에서 그 일반 인민 대중이 공산당하고 굉장히 강하게 그 결착이 되어 있었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공산당이 하는 것은 다 옳다. 하잔다. 네.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자기네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경쟁을 하면서 뻥튀기를 하고 그럼 잘못된 정보가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또 이제 상부에서는 아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밑에서 진심으로 열심히 했어도 문제인데 밑에서 진심으로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변절자가 되니까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제 57년, 58년, 59년 이때 한 3년 정도가 정말 심각한 가뭄이 중국 전역에 퍼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데도 보고서는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다. 우리 공산주의 덕분에 풍년이에요. 잘 되고 있다라고 올라가니까 위에서는 어 그래? 그럼 곡물이 남아도니까 쏘라 내다가 보내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좀 4대강에 물이 섞고 있는데 우리 때문에 홍수를 막고 홍수조절이 생기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 당원들이 물을 보니까 기분이 좋다. 그거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와 이게 녹차 안 먹어도 되겠는데? 뭐 이런 거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런 그 폐쇄적인 권력 구조 그리고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낫는 피해죠. 그럼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두 가지인데요. 철이 일단 없어요. 철이 없고. 지난번에 철이 없었던 상황에 비해서 나무가 없어요. 거기다가 벌레도 들끓어요. 참새가 없어서. 메뚜기가 막 왕이야. 그런데도 중앙당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이게 이런 말씀드리기 좀 모아입니다만 약간 그 유사한 장면이 한국사에서 보였던 게 세월호 참사 때 전원구조했다라고 올라가잖아요. 전원구조했다라고 올라가는 게 뭐냐면 나는 대통령에게 이쁨을 받고 싶어잖아요. 심지어 또 그 와중에서 대통령이 보고를 원한다 하면서 쪼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하신 상황을 만든던 거죠. 지도자가 상황에 대한 디테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올바른 대의적 방향들만 제시했을 때 그걸 장관들이 보조하지 못했을 때 어마어마한 비극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요한 시스템 오류 중에 하나로 저는 자꾸 민주집중제가 떠오르고요. 우리가 지금 저 새는 해로운 새다 한마디에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한 시간을 썼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 아사자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면 아까 말한 참새잡이 또 대학진운동의 한 과정이에요. 제가 순서를 약간 뒤집어놨는데 왜냐하면 참새잡이를 언제나 많이 알고 계셔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농어국과 중국은 필연적 대기근을 만들었을 때 없는 거죠. 나무가 없으니 비가 그때 안 오게 됐지만 홍수 조절이 안 되고 나무도 없고 철을 만들었지만 농기근을 제다 녹여서 목기와 정말 석기로 쟁기를 만들어요. 이때 옵자는 철이 없는데 농사는 져야 되는데 손으로 긁을 수는 없으니까 목기와 철, 척기가 등장하는 거죠. 아 갑자기 문화대혁명이었다가 농업혁명 이전으로 돌아왔네요. 그렇죠.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이제 3635만 명 정도가 굶어 죽습니다. 이 시기에 3,600명이 아사합니다. 많이 잡는 애들 5천만까지 잡아요. 이 규모는 2차 대전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보다 큰 규모예요. 전체 사망자. 인류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 전쟁은 참 별볼리 없는 재앙이죠. 그렇죠. 평균수로 따지면은. 어떤 전쟁도 도시국가의 고대 전쟁을 제외하면 그 국가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의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나 죽으면 승전국이 얻을 게 없거든요. 전쟁보다 몇 배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하긴 내전 없이도 내전 이상으로 사람들이 자살해 나가는 나라에서 이걸 신기해하는 것도 신기합니다. 아무튼 세자비는 어쩌다 생겼고 무슨 결과를 낳았는가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멀어졌던 친구 책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 함께한 지난 2년 책을 듣는 시간 100번째 오디오북 소라소리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년 5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레드빅 스페이스에서 당신만의 즐거움을 모두와 함께 나누세요. 매일 들려오는 대형 추돌 사고 급발진 보복운전 뉴스 아직 블랙박스를 달지 않으셨나요? 기본 스펙은 확실히 갖추고 가격은 낮춘 미루 블랙박스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사는 물론 전국 50개 공인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AS XS몰에서 구입하실 때만 받을 수 있는 AS 기간 연장 서비스까지 이제 선택하세요.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르블랙박스 M8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레노버 지금 바로 XS몰 전용 특가에 구매하세요. 레노버 네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거 움직여요 아직 아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해야죠. 이런 방송을 내보냈는데도 우리 방송에 광고를 끊지 않는 중국 회사다. 마음에 든다 저는. 레노버 상품은 XS몰에서 XS몰을 통해 가셔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화웨이 사장님 듣고 계시죠? 네. 돌아왔습니다. NL 선배들에게 중국의 현대사를 듣고 있으면 그건 천국이죠. 근데도 참 저는 지금하고 비슷한 기원으로 듣던 것 같아요. 저게 좋을 리가 없잖아. 혹은 결과가 이런데 지금의 중국 인민의 결과가 이런데 그 전에 저게 성공해서 나온 시퀀스일 리가 없잖아. 들을 때마다 이 한자 대자에 대한 거부감이 마구 밀려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대자를 쓰면서 동자를 같이 쓰죠. 대동이라는 말이 참 무섭고 이상하게 들립니다. 저 대자라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대자가 아니라 이 대자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의 의도 그 거만한 무식함 때문에 대자가 붙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만 듭니다. 이 대의 그레이터 굿을 위해서 저 지방에 있는 소인배들이 좀 희생해주면 되겠네 하는 정도의 심리밖에 안 들어있달까요? 아무튼 모택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뭐 아무리 마모조둥이지만 이제 이렇게 대자게 해먹으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대학진운동을 1년 만에 파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요. 콘크리트 지지 기반 이라는 말 없어진 지 1년쯤 됐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하지만 관료들은 또 문책이 두려우니까 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군요. 모택동의 엄마라면. 그렇죠. 엄마의 촉을 무디게 하는 게 우리의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놈이라도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모두가 거짓말을 하니까. 자식들은 그래요 원래. 그럴 땐 잘 뭉쳐요. 이게 대학진 운동을 하는 시기가 반우파 투쟁하고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정치적으로. 마오쩌둥을 비난한다고 하는 거는 마오쩌둥을 선임한 집단체제에 공산당을 비판하는 것이 되고 공산당을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공산당을 지지하는 인민을 비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였었어요. 공산당 내부에서 마오쩌둥을 비판한다면 사실 그는 좌파가 아니었다.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그는 우파다. 마지막 기회. 루산 회의. 1959년 7월 루산에서 공산당 지도부의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펭덕회 혹은 펭덕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펭덕회. 중국의 10대 원투 중 하나고. 획감이시라는. 한국전 당시 중국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휴전업정의 사인도 저쪽에서는 김일성과 펭덕회가 하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승만의 사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휴전업정 단과자가 아니죠. 당시 직책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마오쩌둥에게 한 장의 편지를 씁니다. 이 회의 기간 중에. 편지 내용은 이래요. 이게 또 되게 문장이 좋아요. 한 세 줄, 네 줄인데 들어갈 말이 다 들어가요. 자원과 인력을 낭비하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직설법 매력적이에요. 경험과 교훈으로 삼기엔 희생이 너무 가혹하다. 멋져. 허장성세가 보편화되고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연일 지면을 메우다 보니 언론도 기능을 상실했다. 말을 어떻게 잘해. 당의 영이 서질 않는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입니다. 말 짱 잘하면 금방 죽어요. 현재보다는 메모죠. 금방 목숨을 잃어요. 금방 목숨을 잃게 만들고 싶은 만큼 글을 잘 썼네요. 평가에 의하면 펭덕혜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약간 좀 마오에 대한 1인 숭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펭덕혜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또 나온 얘기들이긴 한데. 본래 그런 사람들이 주군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보통 보면. 그렇죠. 제일 충신이었어요. 그리고 중일전쟁 할 때에도 국국 내전 때에도 마오를 가장 근거리에서 보좌를 했던 사람입니다. 충신은 짜증나게 주군과 밀당을 하죠. 중국 사람들의 후세의 사과들의 평에 의하면 관우와 장비를 더한 사람이다. 그건 짱이죠. 그러면 진짜. 마오는 7월 23일 이를 반박하면서 부르주아지에 대한 동요성이며 당에 대한 공격. 기회주의 강력이라고 비판을 하고 결국 펭덕혜는 이후에 실각당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더 가열찬 거짓말로 눈을 가렸겠죠. 일단 펭덕혜가 개인적으로 되게 화해를 냈던 건 이거예요. 개인적 서신을 열람시켰다는 거죠. 아마도 모택동은 그걸 자기에 대한 비판으로 처음부터 간주를 했기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사실을 일단 검토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 더 클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형태의 국가의 수장. 그런 형태의 국가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라면. 결국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통치 안 되잖아요. 회담을 시키고 의견을 들어보자 했더니 실제로 진짜 모택동에 대한 비판들이 그 전에 억눌려져서 나오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초기 회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마울터통에 대한 옹호보다는 펭덕혜 할 만했다라는 분위기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모택동은 이거 나는 좋은 뜻에서 시작한 거고. 펭덕혜가 내 제일 친한 친구가 보내줘서 이 편지 검토하자 하라고 한 건데. 그 화살이 자기한테 오니까 불리하잖아요. 그건 소심해졌다기보다는 권력 밸런스를 잡는 지도자로서 위협을 느꼈겠군요. 마우는 그런 짓을 과거에 했었죠. 그래서 모택동이 펭덕혜의 편지를 부르주아적인 혼란이다. 동요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죠. 그 어휘는 유명합니다만 그 어휘는 그냥 결론 한 단어를 말하기 위한 치장일 뿐이라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제 숙청. 제가 당에 대한 믿음이 없어라고 말한 거죠. 이런 식으로 브루즈에 대한 동요성 당에 대한 공격 이런 식으로 세게 나오자 사람들은 모두 깨갱을 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주석에 가르치면 문제가 없었지만 실천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문제를 덮어버리죠. 최악이네요. 어찌됐건 이 사건은 마우저뚱의 권위에 대항한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사실 루산위에서 중국은 대학진 운동의 실패를 교정하시는 기회를 얻었죠. 이를 성과로 이끌리지 못했고 결국 대학진 운동은 별다른 수정 없이 이어집니다. 이 루산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모택동이 국가주석직에선 사임을 해요. 국가주석이라고 하는 건 한국식으로 치자면 대통령 같은 거고. 하지만 모택동은 공산당 주석직은 계속 잡고 있었죠. 중앙군사위. 중앙군사위에 겸임을 하고 있었죠. 이장석 씨도 더 이상 히어로즈 대표는 아니에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이 루산회의를 통해서 대학진 운동이 종결이 돼요. 하지만 총노선은 옳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흐름 자체 인민공사 같은 경우는 80년대까지 이어져요. 네. 81년도에 등소평이. 그 흔적들은 남고 있는데. 등소평이 집권했을 때 81년도에 인민공사를 해체를 시키죠. 그냥 민자당이 신한국당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1962년 1월 7천인 대회라는 어마어마한 대회가 열립니다. 전국의 공산당 5억 간부 이상인 인원 7,118명이 참석해서 24일간 숙식을 하면서 열린 회의인데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이때 마우저뚱의 뒤를 이어서 국가주석이 된 류샤우치가 다시 한번 비판을 해요. 참고로 류샤우치는 루산회의 때만 하더라도 팽덕회를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하죠. 하늘이 내린 재앙은 30%고 나머지는 인간이 만든 재앙이다. 연인원 작게는 500에서 크게는 1200명까지도 보는 홍군에 참여했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낙향해서 농사를 지었을 참전용사는 대장정 때 살아남은 사이니까 어마어마하죠. 된나게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은 당의 대학진 운동의 결과를 온몸으로, 지 밥상으로 매일같이 체험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이때 류샤우치도 마찬가지로 모택동을 가장 근거래에서 보좌를 했었던 사람이었었고요. 김재규. 그리고 모택동이 농민운동을 주도했던 그쪽이었다면 류샤우치는 도시에 들어가서 도시공작을 하고 노동자를 조직했던 사람이에요. 참고로 류샤우치가 마오쩌뚱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냐면 마오쩌뚱 만세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서 쓰자고 했고 처음 마오쩌뚱 만세를 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오쩌뚱 선집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덕이네요. 덕.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전달을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당시 극방장관이자 마오의 또 다른 이 당시 후계자로 점지가 났던 이 당시 마오쩌뚱이 류샤우치가 설치만 안 들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림비아우를 다시 또 찍어서 올리는데 이거는 마치 제5공화국의 전두환 밑에 보좌진들이 흔들리는 그런 분위기네요. 림비아우는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말 유능한 군사관이었어요. 한신이에요. 한나라로 치면. 네. 그렇습니다. 전쟁의 신. 림비아우가 반박을 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잃었지만 정신적으로 많은 걸 얻었다. 모든 문제는 마오쩌뚱의 지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우리에게 있다. 시키는 대로였다면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었다. 주석은 우리의 영혼이다. 아. 종교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택동이 말하는 것은 모두 진리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을 실제로 림비아우가 합니다. 모두 질렸는데. 사실 림비아우 전기 같은 걸 보면 이때 이 사람이 끌려와서 이렇게 이른 역할을 하다가 버려지는 것도 되게 수습했긴 해요. 이 시대는 말이 안 된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되게 환타지 소설. 여기까지 따라오는 환타지 소설입니다. 네. 어쨌건 당내 우호 세력은 건재했지만 마오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용인된 거죠. 국가수적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마오에 뒤를 준 유사우치는 게다가 중국의 개혁 개방을 주도했던 덩샤워핑을 총석으로 올려서 경제개발 정책을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직접 만들어 쓰는 것보다 빌려 쓰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강철재강운동에 대한 비판이죠. 어떻게 보면은. 빌렸으면 생산자가 있고 빌려준 와중에 또 이윤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본주의자로 모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시는 기회로 하게 되잖아요. 이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대약진이 성공했으면 지금 중국은 CPU도 지역별로 만들고 있었겠네요.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 상컴도 사가지고서 컴퓨터를 분해해서 CPU 몇 개 뚜따라 날라가고. 녹여서. 그렇죠. 실제로 루샤워치 집권 기간 동안 농산물의 수확은 대약진운동 기간에 비해서 44% 정도 증가하고요. 이 당시 최초의 핵실험도 중국이 성공을 하고 초보적인 수준의 전국민 의료, 보건 희생망 구축도 성공을 해요. 꽤 나아졌죠. 마음이 이 와중에서 개인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일단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대타를 세웠는데 대타가 겁나 잘하는 상황인 거죠.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정치인은 본능적으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잘할 때 두려움을 느껴야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게다가 마온은 앞서 소개하는 부단혁명문에서도 그랬듯이 인간과 사회를 개조하는 게 우선이라고 봤던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맛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던 입장이었던 거죠. 결국 마온은 수도 베이징을 떠납니다. 시각했냐고요? 그건 아니고 국가주석증만 내려놨고. 군권을 장악한 중앙군사위, 공산당을 또 장악했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국가 시스템 위에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 총리직이 물론 중국에 현재 총리가 있는데 우리를 따지면 국가주석은 총리에 가까워요. 그런데 정확히는 이때 마오가 군권을 장악했다고 할 수는 없고 중앙군사위를 갖고 있었던 림비아오를 장악을 했죠. 그렇듯 쉽군요. 사실은 같은 말이죠. 그렇듯 쉽군요. 1962년 8월 15일, 레이펑이라는 인민해방군의 하급전사가 건설작업 도중에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962년 8월 15일에 건설작업 도중에 트럭에 치여서 한 명의 하급전사, 하급전사라는 말은 병이죠, 병. SCB. 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인데요. 이듬해 뜬금없이 레이펑의 일기라는 게 발굴돼요. 이 사망자. 그러더니 마오쩌뚱이 레이펑에 대한 일기를 보라는 발언을 합니다. 참고로 레이펑은 7살 때 고아가 된 아주 불우한 사람이에요. 18살 때부터 제철수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20살 때 육군에 모병을 해서 2년 정도 있다 죽은 거죠. 실제로 그랬는지 아니면 우상을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레이펑 자체의 삶이 되게 이타적인 삶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런 시민들이 있죠. 레이펑이 공청단 출신이거든요. 공청단은 공산주의 청년단이라고 하는 단체고 공산당에 들어가려면 초등학생, 중학생 때쯤에 거쳐가는 어린이, 청소년 조직이죠. 전 수석인 후진타오가 공청단 출신이죠. 그리고 또 리커창 총리도 공청단 출신이고요. 그런데 그 공청단 출신들이 되게 청렴하고 남을 돕고 공산주의를 자기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모토로 여겨요.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에서 올라간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0년대에 그걸 만들려고 비슷한 걸 했던 게 유리단이죠. 아람단. 그런 것이 말이죠. 대대로 사성 출신들이 단장이었어요. 요즘 죽기 전에 썼던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며 초등학생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대중으로부터 배우고 인민의 종이 되어야지. 좋게 말하면 참 좋은 사람이고 어찌 보면 좀 모자르죠.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가 원하는 상이죠. 이걸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사실. 있죠. 좋은 사람이죠, 개인적으로 만나면. 만나면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면 좋은 사람이에요. 내 사람이 훨씬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술 바로도 좋아. 우리랑 확실히 달라, 그게. 우린 투덜이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랑 술 먹으면 안 돼요. 투덜이수만 부세요. 왜 우리야, 또. 나 술뻘 얌전한 거 아시잖아요. 판타님이랑 술을... 저 방송 내용으로 돌아갑시다. 레이펑이라는 인물은 그럴 인물이 아니다. 녹슬지 않는 못이 되어 조국을 위해 봉사하겠다. 조국의 번영 없이 개인의 행복은 없다.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가 받았던 선행은 모두 마우 주석의 훈도 때문이다. 훈도라는 것이 일본 소구사이죠. 훈도시 아니고. 특히 그의 일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대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마우에 대한 충성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다라는 말은 거의 계속 반복이 돼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일기를 쓰는 사람이 있어? 혹은 이게 10억 인구의 국가에서 국가 주석에게 발견됐어? 전 국가 주석에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때 레이펑이 죽었을 때 레이펑의 동료, 공산주의자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었고. 그리고 그게 다 같이 레이펑이 우리의 모범이었는데. 라고 하는 그게 운동이 돼가지고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레이펑 배우기 운동. 그리고. 비 라이크 레이펑. 항상 보면 이런 중국사에서 모택동의 어떤 1인의 지시에 의해서 먼저 모든 운동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항상 운동은 아래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게 커지면 맨 나중에 모택동이 그걸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강제로 동원하는 그런 수순을 가게 되죠. 물론 저는 그 말씀은 약간 반발하고 싶긴 합니다만 아래에서 올라온 그 어떤 운동이든 결국은 모택동의 취사선택에 의해서 퍼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갑자기 전 중국의 레이펑을 배우자는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렇습니다. 육군 대장부터 원수까지 갑자기 사병 레이펑의 무덤에 참별하더니. 아이고야. 매년 3월 5일은 레이펑의 날이 됩니다. 지금도 중국 달력 3월에 써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무섭습니다. 국가에 헌신하는 레이펑에 대한 찬양은 결국 마오쩍 등 찬양으로 이어지고 당시 학생들 모두 이런 교육에 도출이 되죠. 꽤 많은 공기업이 이날 아직 놀죠. 제가 알기로는. 레이펑이 강조한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건 마오쩍의 훈도 때문이라면. 마오쩍의 훈도는 더 널리 보급해야 될 가능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서와 삼경이 제작됩니다. 참고로 마오는 글을 정말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논문부터 대자보 한시도 써요. 두루두루 어마어마한 글을 남겼는데. 원래 중국에서 정치 좀 하는 사람들은 다들 라임을 알죠.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선집이라는 게 나왔는데. 선집도? 선집이라고 하는 건 글을 모아놓은 거고. 이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어록이죠. 어록이죠. 선집을 만든 선집도 분량이 상당해요. 이건 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사 선택하는 문장이 필요하게 된 거죠. 64년에 당시 국방부장이었던 림비아오가 마오의 강연과 저술 중에서 일부를 주제별로 뽑아서 13장 형식의 소책자를 만듭니다. 여기서 지금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인물이 이런 사업을 해야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 조윤선이 없었거든요. 여기는. 문화부 장관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군 내부의 공훈부서가 실무를 담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바로 이제 마오 어록의 탄생. 동시대 성경담으로 많이 인쇄했다는 책의 출연이죠. 바로 이겁니다. 들고 있어요. 심지어 이분은. 그리고 저 책이. 최희상 선생 들고 왔어. 저 책. 어디서 왔어. 저 책이 초판 거의 초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택동 어록이 1966년도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초판을 들고 떠들고 있어. 아하 생소해. 저는 이제 1968년도 본을 갖고 있어요. 68년도 본을 보면 이제 이 앞에 66년도 초판 나오고 다르게 칼라 사진이 추가가 됐죠. 마오의 여권 사진이 있고요. 저 유명한. 이 책의 서문을 림비아오가 쓰는데 나중에 림비아오가 다시 실각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공비림 운동이라는 게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림비아오와 공자를 까자라는 운동이 펼쳐지면서 저 서문이 없어진 책이 이제 후세에 나와요. 그러니까 서문이 있는 책이 되게 드문데 지금 소영상 선생은 서문이 있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네. 서문이 남아있습니다. 대신에 보면 이제 그 여기 칼라 사진들 중에 모택동 뒤에 이 사람이 원래 림비아오거든요. 없잖아요. 긁어낸 거죠. 찢어져 있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림비아오인데 없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 책을 원래 갖고 있었던 중국 사람이 림비아오가 실각을 했을 때. 네. 그때 이 림비아오 사진 내서 그 얼굴 부분만 이렇게 도려낸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게 집에 있다는 게 특징이지 모두가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책자로만 다 집을 다니라고. 그래서 앞부분은 안 띄워내셨구만. 다 가지고 계시던 양반이. 저런 중국의 성경을 지금 손희상 선생이 보여주셨어요. 저는 책을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초반에 해당하는 책을. 난 저거를 사고 싶은데 진이업을 몰라가지고 계속 못 사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전 대신 그게 있어요. 홍의병 완장이 있어요. 그럼 차가운 시간에 또 가지고 와야지. 신고할 거야. 차가운 거 아니야. 국정원에 신고할 거야. 레이펑을 모범으로 배우자라고 하는 운동과 모택동 어록이 보급된 운동에서 보면 항상 이중적인 면이 공존을 하는데 일단 이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택동 개인 숭배로 나아갔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공산주의 운동이었던 그런 측면도 있죠. 최근에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 90년대 초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중국에 갔더니 내가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돈을 안 받더라 라든지 내가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돈을 안 받더라 라든지 내가 길을 물어봤더니 저 그 길 내가 가려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더라. 이런 선행. 너무 착한. 이게 모자랄 정도로 착한 것들이 국가적으로 퍼져나갔죠. 그게 되게 길 물어봤을 때 친절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좀 있는데 이게 상하이랑 베이징이 정말 달라요. 상하이는 결코 그런 사람이 없고 베이징은 지금도 간혹 있어요. 진짜로. 베이징의 특유의 촌스러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간. 착한 사람들. 이 발췌의 어록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은 교회 같은데 가면 이제 목사님이 성경이 앞뒤 맥락 상관없이 문장 한 두 줄 갖다 놓고서 설교하잖아요. 성경이 진짜 저주하는 데 쓰고. 하고 싶은 얘기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고려할 만한 앞뒤 문맥이 없는 어록이라는 게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왜곡. 여기에 대한 확대 해석. 혹은 오해. 오동으로 인한 일도 발생하죠. 대선 때 한국의 신문사들이 잘하는 짓이죠. 이 책의 몇 문장은 한국의 교과서에도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문장은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건 우리 윤리 시간이나 교련 시간에 배웠던 거고. 혹은 이제 뭐 NL들이 좋아할 만한 문장도 있어요. 당대의 인물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다. 주체 사상이죠 이거. 인민. 인민이야말로 역사의 발전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힘이다. 우리가 말해요. 워낙에 재미없는 옛날 역사 얘기를 해서 그렇지. 저는 편집하면서 바들바들 떨 거예요. 별하별 무서운 말이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국가 조석인 류 샤오치나 덩샤오팅 같은 경우는 개인 승비가 만연하는 상황을 방치를 해요. 중요한 나라가 나왔습니다. 방치. 왜냐하면 여기서의 방치는 극한의 탐구를 통해 얻어낸 선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또 실제로 보면 류 샤오치도 그렇거니와 덩샤오팅도 지금 역사적으로는 후대에서는 이 당시의 권력관계를 모택동과의 어떤 대립관계 같은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등소평은 그때 류산 회의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이후에 7천인 회의 때도 모택동을 전면적으로 계속해서 옹무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파 개념이라기보다는 계속 빨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빨아주는 사람 중에 거슬리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 혹은 얘도 열심히 빨은 걸 나도 알겠는데 어찌 됐건 얘는 조금 거슬려 정도로 쳐진다는 거죠. 빨긴 빨았는데 좀 잘못된 이상한 데를 빨았어. 그런 거예요. 종기. 그럼 왜 충성스럽지 않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개인선배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를 거기다가 등소평 같은 경우는 모택동을 자기 스스로도 개인선배로 했어요. 왜 이 상황을 방치했는지 따라서는 또 나중에 얘기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어찌 됐건 일반적인 주장은 국가주석주의가 낮고 이 사람이 국부인 건 사실이니까 국부로서의 존경심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찌 됐건 이런 방치로 인해서 이 시대의 교육을 받고 자란 1958년도의 어린 시절 인민해적 참새대로 소통했던 결과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앞으로 맞을 10년 동란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재미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0년 동란이라는 말로 지금 끝났는데 천안이란으로 고칠까요? 천안이란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더 하드코어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오늘 시간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실 정도로 주무시는 상태일 분들이 많으실 테고 그런 분들이면은 저희가 성공한 겁니다. 아무것도 못 알아 듣게 말해야지 하면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전히 그냥 관광 상품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어떤 투어 가이드는 잡지사나 신문사의 편집장처럼 많은 생각을 해서 데스킹을 한 다음에 투어 상품을 만듭니다. 그런 투어 상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단계만 봤습니다. 이거는 거의 왕의 귀환만도 못한 조그마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가 본론입니다. 수고해 주신 대약진환타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면은 저작권이 안 까일래나? 부르실래요 직접? 나 이 마무리장가서도 노래 불렀어요. 안돼. 하지 마.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양어 퍼펙트 25 광고와 생활 안녕하십니까 김상조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뭡니까? 팟캐스트의 장점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다. 아 그럼요. 하지만 광고와 생활만큼은 본 시간에 들어달라. 그 기회가 한번 왔어요. 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네. 저희의 구즈. 아 네. 후드 집업. 극소량의 리스탁. 극소량 리스탁. 아주 극소량입니다. 대체 극소량 리스탁을 왜 하는지 사려고 할 때는 성질이 막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리스탁을 대량으로 하면 사기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소량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주 극소량의 물건이 나와서 네. 고객분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리스탁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또 이걸 갖다가 음. 또 이 방송을 들으시고 갑자기 분기 탱천하셔서 네. SNS에 이렇게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달려가 보세요. 샵. XSFM. 음. 샵. IDWK. 네. 후드 집업 나온대. 나는 이번에 살수 있을까? 이렇게 글을 올리시면 자산형입니다. 본방을 안 들으신 분들도 알게 돼요. 그렇죠. 우리만의 비밀. 혼자가 사십시오. 네. 지금 금요일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내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문내지 마시고요. 네. 우리끼리만의 비밀. 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락앤롤 씬이 지미 핸드릭스 이후 유세균종에게도 문을 열어주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밴드로는 리빙컬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리빙컬러의 대히트곡들이 많습니다만 그중에 지금 세대에게도 친숙한 노래가 하나 있다면 UFC와 WWE에서 모두 활동했던 몇 안되는 파이터인 CM펑크가 등장음악으로 사용했던 컬트 퍼스넬리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번역을 잘하셔도 역사적인 재반지식이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거든요. 특히나 여기서 쓰이는 컬트라는 단어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하여 컬트 퍼스넬리티는 개인에게 더 씌워진 캐릭터에 대한 우상숭배를 뜻하죠. 그래서 이걸 프로레슬러 같은 사람이 등장음악으로 쓰고 있다는 건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질이 정치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꽤 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무솔리니와 케네디와 같이 나 역시 개인화된 우상숭배의 대상이다. 노벨상, 스탈린과 간디 등등을 예시로 듭니다. 저는 이 컬트 퍼스넬리티라는 노래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생각에 많이 잠기곤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이거죠. 이 양반들이 문화대혁명을 공부를 안 했구나. 대약진을 본 적이 없구나. 어디까지나 이번주와 다음주에 그 아저씨는 관광상품입니다. 그래서 너무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 진짜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대선 전에 이 얘기가 굳이 들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원래 대선 후에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만 빠졌나가려고. 아까 막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반박하냐. 아 진짜 혼자 죽을 생각들은 없으셔. 우병우야 우병우. 아니 저거 왜 끌려왔어요 여기를. 평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여기 왜 있죠. 회길화 개인 숭배 같은 개념들이 정치 인민과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험 이야기 다음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손희상 임시 고문과 UMC의 책임 프로듀서였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듣느라 말이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나 간다고 인사 안 했는데.